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털고 가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해요. 털고 가는 건. 단 제대로 털고 잘 털어야죠. 양심으로 털어야죠. 사심으로 털면 안 되죠. 지금 똑같습니다. 어떤 경우에도. 그래야 또 좋은 씨가 뿌려지니까. 인과가 한 번 재미 보고 끝나나요?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나올 때 과가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 또 어떤 씨를 뿌리나 따서 또 그다음 과가 결정되니까 이번에 터졌을 때 우리가 잘 풀어야만 다음 과보가 또 좋은 게 기다리고 있죠. 제가 늘 강조해온 이 사회의 갑질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다 똑같아요. 근원에 들어가면 똑같아요. 나 재미 좀 보자고 나 편하자고 남을 내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. 모든 악의 근원은. 그게 비양심이라는 거예요. 이번에 미투운동 주인공들은 그 양반들도 양심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 딸들도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. 남의 딸은 내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하찮게 취급해도 된다. 평소에 막 이런 생각으로 무장된 분도 있겠지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?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딸 귀하지. 모든 딸은 다 귀하지. 그런데 일단 내가 너무 내 욕심이 지금 뻗친다. 난 내 욕심을 충족시켜야겠다. 네가 좀 희생해라. 이런 이상한 마음 상태이지 않았을까요? 범죄를 저질 순간순간은. 계속 비양심이 승리했겠죠. 비양심이 51% 이상. 그 사람 마음을 지배했겠죠. 우리도 도깨비 안 되려면, 갑질하는 소시오패스 안 되려면 그런 분들한테서 배워야 됩니다. 저렇게 쓰면 저렇게 되고 적골당하는 거예요. 반면 교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이거를요. 일부 사람들의 악행으로만 딱 치부하고 끝나면요. 그 사람들만 잡아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면 이 나라는 청정해지겠네요.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. 우리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. 이 욕망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잖아요. 육군 운전 잘 안 되고 운전 되게 불안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나 돈을 딱 얻으면 바로 터지는 겁니다. 그 문제가.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될 때 터져버린다고요. 그럼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? 흔들리는데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. 그 사람들이 잘렸죠.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? 다음 순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또 들어가겠죠. 이제야 내가 힘을 쓸 때가 왔다. 동물의 왕국이 이래요. 지금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살다 보니까 강한 수컷이 쫓겨났다. 그럼 다음 수컷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동네 암컷은 다 내 거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우리가 살 거 아니면 지금 누가 어느 자리 힘 있고 돈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요. 양심 무서운 줄 알게 이런 문화로 압박해야 됩니다. 즉 모든 국민이 양심 분석하고 있고 너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바로 그 자리 날릴 각오해라고 지켜보고 있어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번 미투운동 이런 게 좋은 게 그런 일 나면 이렇게 지금 자기 인생을 내놓고 사실은 폭로한 거 아닙니까? 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 다 까발려지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? 그런데 그렇게 걸고 해야 되는 이게 이 사회가 이미 힘든 사회라는 거예요. 내가 피해자인데요. 지금 피해자가 모든 걸 걸고 폭로해야만 받아들여주는 사회라는 게 이미 썩은 사회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야 돼요. 익명으로 폭로해도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. 사회가 건강하다면. 그런데 지금 건강하지 않으니까 나 모든 폐를 다 걸었어 하고 보여줘야 우리가 들어주겠어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양심 수준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로 좀 분석도 해보시면서 내 문제로도 가져오면서 사회 전체 시스템이 앞으로 양심 시스템의 근거에서 돌아가려면 뭐가 부족한지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다 여러분 양심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닐까요?